응 어 뭐야 이게 뭐였네? 배버릭 1층 배버릭 1층 복수해주세요 클라지 클라지 1층 아직 밖에 있는거 아니야? 애쉬왔다 엘라쪽 안쓰있네 딴 데 간거 아니야? 클라지 클라지 클라지? 응 클라지 아이고 닥칼이냐 닥칼 잡았잖아 아 쟤 살릴 수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? 가방 안봐 저 통로에 있어 통로에 통로 살짝 쓱 보고 잡으세요 빨리 아 통로를 봐야지 쓱 피킹 피킹 없으면 달려가던가 어 온다 오는소리 들으면 어 어 어 어 뒤에 오는거 아니야? 오케이 딸 달려와 살려 하나만 더 온다 어디야? 오른쪽 봐 오른쪽 조심해 아 망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이스 몰라 제 위치 몰랐어 아 이겼다 이겼다